한밤중 비상사태입니다.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한밤중 벌어진 정말 끔찍한 폭행사건 만나보시죠. 저게 지금 빨래건조대, 화분, 의자, 제떨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게 지난달 29일 오후 8시인데요.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6층 집인데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를 폭행하더니 어차피 끝난 인생이라면서 어깨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리고는 빨래건조대며 화분이며 제떨이며 이런 것들을 창밖으로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천만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요. 저게 차로 떨어지면서 차 뒷유리가 파손이 됐습니다. 또 곳곳이 찌그러지기도 했습니다. 총 3대가 피해를 입었고 주민인 제보자에 따르면 경비원이 저 집이 종종 시끄럽긴 했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에 말이죠. 초등생이 아파트 위에서 벽돌 던져가지고 어르신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초딩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걸 저거 바깥으로 던지면 사람 뭐 어떻게... 자 보세요. 참 박살난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그런데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배우자를 죽일 수 있다고 협박성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남성을 제지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고 쓰러질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무기나 장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당시에 이제 태의적을 꺼내들고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계속 난동을 부리니까 태의적을 쏴가지고 제압한 뒤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50대 남성을 조사를 했는데 제명이 이겁니다. 가정폭력,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재무생기는 뭐냐면 화분같을 던져가지고 밖에 던져가지고 차량을 파손시켰지 않습니까? 이걸 했는데 혈행범을 채폈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저거 반드시 구속돼야 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